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1등급에 함께하는 주영수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17년 3월 학력평가의 8번 문제입니다. 대화를 듣고요, 여자가 노래 대회에 지원하지 못한 이유를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대화를 한번 들어보고요, 이제 우리가 세부 내용을 골라서 답을 정하는 문제인데요. 스크립트 보면서 어떤 내용이 답이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할 건데요, 루카스 있잖아, 나 어제 네가 커뮤니티 센터로 되게 바쁘게 들어가는 거 봤다? 라고 하죠. Were you there? 너도 거기 있었니? Did you also apply for the singing contest? 너도 마찬가지로 노래 경연대회 singing contest에 지원했어? 라고 물어보죠. I was going to, 나도 그러려고 갔는데, but I couldn't, 나 못했어. So why, 왜? Did you arrive after closing time? I submitted my application at the last minute입니다. 그래서 너 거의 닫고 나서 거기 방문했니? 라고 물어봤고요. 나도 마찬가지로 거의 마감 직전에 제출했어. 라고 하네요. 근데요, it was hard to find the reception desk, but I wasn't late입니다. 물론 접수 창구를 찾는 건 어렵긴 했지만 나 늦지는 않았어. Then why couldn't you apply for it? 그러면 너 왜 지원할 수 없었던 건데? There is an age limit for the contest. 근데 있잖아, 경연대회에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 Applicants should be over 18입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은 무조건 꼭 8살이 넘어야 해. 라고 하죠. So I didn't know that. 그건 몰랐네. You must be very disappointed. 너 되게 실망했겠다. Yes, but it's okay. 그치만 괜찮아. I'll try again next time. 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다음번에 꼭 지원해볼 거야. 라고 말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설명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제 singing contes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남자는 겨우겨우 지원을 하긴 했지만 여자는 이 age limit이죠. 나이 제한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신청하지 못한 이유, 우리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같이 한번 선택해볼 건데요. 자, 접수 창구를 찾지 못해서 아니었죠. 찾기 어렵긴 했지만 찾긴 찾았습니다. 2번, 신청 마감 시간에 늦어서 I wasn't late. 나 늦지 않았죠.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어서와 같은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4번입니다. 다른 대회와 일정이 겹쳐서 마찬가지로 일정이 겹친다라는 내용 없었고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지문 5번이죠. 지원 가능한 나이가 아니어서 라는 것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age limit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원 가능한 나이가 아니다 라는 거 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자가 노래 대회에 지원하지 못한 이유,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문 들으실 때 꼭 마지막 부분까지 제대로 집중해서 들으셔야 문제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로 이렇게 한번 봤고요.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음원 들어보시면서 실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 is an age limit for the contest. Applicants should be over 18. Oh, I didn't know that. You must be very disappointed. Yes, but it's okay. I'll try again next time.